미스터비스트가 한 환자의 눈을 고쳐줬는데 눈에 로고가 박혀있습니다. 갑자기 칼을 부르는데 아니 칼이 왜 저렇게 생겼죠? 서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괴물로 보입니다. 엄마가 들어와서 말을 하는데도 괴물로 보입니다. 엄마가 더 이상한 괴물이 돼버리고 돈까지 뱉어버리는데요. 겁에 질린 환자를 보고 왜 그러냐고 말을 하는데 눈에서도 돈을 뱉어버리기라 결국 못 참았네요. 아니 근데 이거 미스터비스트인가요? 갑자기 만 달러를 줘버리네요. 그리고 문을 잠갔는데 돈이 쏟아져 나오고 테슬라가 창문으로 들어오고요. 엄마는 미스터비스트가 천사라며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하고 환풍기에서는 누군가가 미스터비스트 구독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. 더 도와주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미스터비스트.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에 점점 매장을 당합니다. 결국 못 참고 눈을 뽑아버리고 피를 흘리는 와중에 미스터비스트가 갑자기 썸네일을 찍자고 합니다.